자 여러분들 토라이 닌자 하는 곳인데요 닌자의 본고장이 일본팀도 있고 중국팀, 타이완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못 느끼시는데 긴장감이 확실히 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미국판 출발 드림팀인데 난이도가 우리 출발 드림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예능감이랑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연예인분들 많고 여기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기록을 경쟁하는 스포츠 같은 건데 거시면 왼쪽 거 가운데 거 오른쪽 거 있는데 지금 보면 규모가 오른쪽 게 제일 작죠 근데 오른쪽 게 난이도가 제일 낮고 여기부터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건 트라이얼이에요 샘플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다 하게 되면 전완근이 많이 힘이 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만 하고서 그다음에 저쪽 저게 바로 진짜 토라 닌자라고 합니다 저게 전 지금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안전이 엄청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도 이 일을 해봤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이건 가벼워야겠네. 형은 힘들겠는데요? 와우 브라보 저게 이게 진짜 힘들어요. 맞아 이거 올라가는 거 아시죠? 아 이거 많이 봤어. 와우 어렵네. 되게 힘들겠다 진짜.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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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? 하는거 알았어 여기서 정말 레얼리 몇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명이 되야되지 않을까 일단은 국가대항전이라고 했지만 도전하는 사람도 없더러 힘들어요 그리고 다 실패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마지막 전환근이 너무 전환근이 가장 이번에 변수라서 마지막 힘을 부축하게 두고 있습니다 뭐랄까 너무 쉽게 보고 왔어요 정말 기술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고 벌써 전환근이 다 나갔어 전환근이 다 틀렸어 반지기 잘 Wissenschaft 자신의 전환근이 다 틀렸어 계속 잠시 한 번씩 아아 아아 으아 으아 우와 으아 으아 이거 한가라구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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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이 장르 시려야 오케이 Alright please leave the poils. Like all ninjas... Please leave the poils. 오, 오, 오 예! 아! 아! 으아아아압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힐 힐 힝 힝 힝 힝 힝 힝 지금 이렇게 놀다갑니다 이곳에 와서 지금 보시면 저 전원군이 막 털려가지고 이 사람이 참 간사인 것 같아요 무게를 늘리고 위해서는 몸무게를 늘리고 싶은데 또 이런 맨몸 운동을 하다보면 맨몸 운동을 하고 싶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끼리 아는 얘기지만 저거 한 사람 없고 저거 나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닌자 for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